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은퇴한 뒤에 인생의 노부를 잘 보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범윤스님은 말한다. 범윤스님의 조언을 통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자식이 예쁘다고 재산을 다 나눠주면 안 되고 자기 먹고 살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한다. 가진 재산이 100이라 하면 70, 80 정도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갖고 있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작은 몸뚱이 누울 방 한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보탰으면 된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노가다에서 벌었으면 되지만 늙으면 노가다도 못하는데. 자식이 용돈 안 주나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된다. 두 번째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 일하면서 노동을 해야 한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서 누워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고 약간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다만 젊을 때 과로하던 습관이 남아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못 그만두고 무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는 습관을 그리는 게 좋다. 세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놔야 한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된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라 누가 낳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해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이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한다. 인사 오면 그저 어릴 때 키워줬다고 찾아와 줬으니 고맙다 하고 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1만 원을 줘도 고맙고 2만 원을 줘도 고마워. 또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다.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 또한 고마운 것이다. 어미 새가 아기 새를 날려보내고 원망하는 법이 없는데 돼지도 새끼 낳고 소도 새끼 낳고 개도 새끼 낳아도 자연에서 그런 경우는 없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불효자를 만든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로쿵저로쿵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준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잘 안 찾아오는 경우는 부모에게도 원인이 있어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았던 경우가 많다. 이것이 부모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노인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니 젊은 사람이 노인을 모시겠다 하면 잔소리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노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밥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사를 전달하려 해야 할 말은 하되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십이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이 늙으면 참 보기가 좋다. 나이가 좀 들어야 삶의 맛이 있다. 봄에 피는 새싹과 꽃도 예쁘지만 가을에는 은행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단풍나뭇잎도 빨갛게 물드는 것처럼 잘 물들어 놓으면 꽃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단풍이다. 그러나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몸뚱이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조잘되며 영양가 없이 하는 말보다 들을만하고 20, 30대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으나 이제는 영감이 다 돼서 얘기하니 구수하게 들린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도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다. 꽃이 아무리 예쁘다 해도 꽃다리 진거는 아무도 안 주워가고 파란 이파리 떨어진 것도 주워가지 않는데 오직 잘 물든 단풍잎만 주워가니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들도 잘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 없고 자식이 없더라도 이웃이나 사회에 외면 받을 일 없다. 그러니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 올해 89살 삶의 고통과 슬픔뿐이라 허무한 한 사람이 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 나이가 89인데 이때까지 안 죽고 살았으면 성공일까 실패일까.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 그것이 최고로 잘 산 인생이다. 그러나 여한이 없다고 해서 굳이 내일 죽을 필요는 없고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산소옥기 붙여놓고 살 필요도 없고 사는 데까지 살다가 인연에 따라서 가면 된다. 다만 세간에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 또한 좋은 것은 아니다. 부모든 형제든 교통사고라도 나서 갑자기 죽으면 보내줄 시간도 없었다며 슬퍼 우는 것처럼 짧게는 세 달 길어도 3년은 골골대다 죽어야 남은 가족들이 정댈 시간을 줄 수 있다. 내가 아파서 자식들이 병치레 해주느라 고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정때는 시간이라 하면 오히려 자식들한테 좋은 거라.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좋고 아파도 아픈 대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아무 괴로움이 없다. 범윤 스님도 어릴 적에 단명한다는 소릴 듣고 절에 팔려가 중이 됐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살았으나 그 나이가 지났어도 안 죽고 잘 살아있고 그런데 일부러 죽을 필요도 없고 남은 인생이 덤이라고 생각하니 무얼에도 즐겁고 내일 죽어도 아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